주말인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괜찮겠는데요. 다만 공기가 무척 건조하고요. 자외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외출할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 바르셔야겠고요. 건조한 날씨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막습니다. 오늘 전국이 종이 막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 곳곳에서 연무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지장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날이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영남 일부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이 더해지면서 작은 불이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불씨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은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도 27도, 대구 29도, 강릉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동해상에는 폭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낚시하는 분이나 해안가를 방문하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불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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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